빨리빨리 안 튀어와! 선배! 같이 가! 잠깐만... 저다... 누군가 산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... 사고로 위장해서... 볼든타임은 30시간 전후 그 안의 전환대를 찾아낸다. 선배! 백박이 너무 약해. 빨리 병원님이 이수고 있어야 돼요. 이리 여보! 호흡도 몇 번도 없습니다! 볼든타임 30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너희가 한번 절수시키라고 이 새끼야! 수색은 2인 1조야. 뒤처지면 버리고 간다. 제 별명이 서막이다. 물리지 않게 조심하고. 우린 죽은 애를 찾아다니는 겁니까? 재소는 소리 할래? 누가 죽은 애 찾는데? 죽기 전에 막 자고 찾는 거 아니야? 다녀오겠습니다. 살아있다면 지금 찾으러 가야 합니다.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강현주입니다. 여기요! 이거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보였어요. 계속 보여요. 이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. 이곳에 돌아오는 게 두려웠어요. 마지막으로 한 번만 거기에 가봐요. 괜찮겠어? 안 괜찮더라도 가야죠. 누군가 산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. 사고로 위장해서. 귀신을 본 사람은 다 죽었어. 옷이랑 손이 다 핏투정이었어요. 누군가 이 산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. 범인은 모르고 있어요. 우리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뭔지. 앞으로 뭘 알아내건 누구 찾아가건 나랑 같이 움직여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산을 지키려고 했었어요. 그게 우리 일이었으니까요. 정말 저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 범인일 수도 있단 거예요? 네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. 원래 우리 일은 위험한 곳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거야. 아멘 좌우 우주 xu 예 고르 왓 reg. 천 8. loh